군만하면 돼. 가자. 혼잣발을 참 아니하시네요, 근데. 나 이게 너무 예뻐. 엄지 아이템이 너무 좋아. 잘한다. 그치? 기술이 있어. 굿짝. 그럼 마무리로 라틱스 본딩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야, 영탈이 진짜 재수 많다. 이야. 대박. 하루에 다 하는 게 쉽지 않았네. 이야. 좋아, 좋아. 오, 예뻐. 오, 잘했네. 너무 예뻐. 잘 나왔다, 선생님 덕분에. 잘 나왔어. 너무 예뻐. 욕실에서 이제 씻고 나왔을 때 발매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 땀 한 땀 딱 만들어서 선물하면. 밟을 때마다 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밟을 때마다. 밟을 때마다 저를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아, 뭐 계속 장착해야죠. 승천이 형님 보고 계시죠? 그래, 난 졌다. 저도 앱으로. 앱으로 사퇴하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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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진짜. 아, 왜요? 자랑을 또 한 번. 아, 갖고 와. 오, 궁금하다. 어머니. 우와, 예뻐. 오! 아... 언니 달라고 그래 봐. 우와! 이야! 대박이지? 여기 아기 누워있으면 딱이겠다. 너무 예쁘지? 아니, 아기가 누워있으면 딱이겠어. 너무 예쁘다. 너 바로 1초 전에 언니, 언니가 달라고 해 봐. 이러더니 아기. 발매트 형님, 발매트. 아니, 언니야. 난 말이 안 나와. 어머. 굿즈로 만들어서 파들어도 되겠어? 바느질 보실래요? 네 것처럼 계속 맞죠? 진짜 촘촘하게 잘했어. 아, 뒤를 이렇게 라텍스로 해서 천을 붙인 거야? 진짜 놀랐어. 어머. 그리고 이건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이건 예비 신랑이 해야겠다. 예, 정말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 준수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데? 네. 준수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로? 했어? 뭐 준비했어? 진짜? 또 했어? 오, 슈다! 오, 슈다! 오, 말도 안 돼! 널 위한 거야. 야, 준수 지금 찍는 거야. 야, 얘네 뭐야! 아, 문주수. 아니, 준수 운영했어, 방금. 주수를 위한 추! 문희가 똑같네. 야, 여기 추 진짜 똑같다.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아, 그럼? 생각보다 진짜 너무 감동했어. 아, 제가 생각보다 이게 손이 빨라서 빨리 호락딱딱 해버려가지고. 그럼 우리 얼굴 하나씩 해줬어야지. 아이, 그런 얘기를 못해도 해. 아니, 솔직히 우리 얼굴 하나씩 해줘야 해. 해 오겠지, 다음 주에. 원현이 사진 하나 보내, 증명사진. 이렇게 쳐다보기? 다리가 뭐지? 예상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찍은 게 뭔지 잘 наши 포즈를 한 번 본다. ㅋㅋㅋ 예상 이 사진이 찍은 게 예상 이 사진이 찍는 게 예상 이 사진이 такое 찍는 게 또 들었다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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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예상 이 사진이 찍은 게 안 돼. 예상 이 사진이 찍은 게 네 사진을 찍은 게 감사합니다.